오 드디어 코스코 연어를 먹어보는 구나 어떡하지? What? You don't think so? 그냥 먹어? 네 어떻게 자라야 되지? 우와 짠 와 우리 지연이 연어 스테이크 완성 오 드디어 내가 코스코 연어를 먹어보네 요거는 그 아줌마표 해초 샐러드 그 다음에 초고추장 간장 탈탈 소스 직접 만든 거 요거는 샐러드 로메인 샐러드 그 다음에 아까 샀던 싱싱한 오이 요거는 밥먹기 전에 먹은 Your favorite dressing 요거는 쫌쫌쫌쫌쫌 여윽 아이고 부단다다다다 우리 지연이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 봐바 음 옳지 연어도 잘먹네 옳지 아이고 예뻐요 마늘 좀 더 하나 먹어 첫 bite 맛있어? 양파 지금까지 안 먹었지? 음 맛있어 음 음 음 진짜 잠들었네 자 오늘은 코스코에서 세일해서 샀던 치킨 버섯 크림 파스타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안에 여기 보면 삶아서 넣지 않아도 되는 퍼펙트 이탈리안 에그 파스타 라고 써있는데 치킨 그리고 이거는 소스 이게 다에요 인그리디언도 체크해 봐야겠죠 내추럴 플레이버 이거 빼고는 크게 지금 눈에 거슬리는게 안 보이거든요 양파 적양파를 더 좋아합니다 자 다 됐네요 아보카도 오일 니은이 이거 버터에요 버터에요 마늘이에요 요거 아까 썰어놨던거 마늘이 없었어 마늘이 샤샤샤샤샤 녹아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소스 소스 그리고 치킨 소스 이렇게 쌈지 않고 그냥 넣어도 돼 너무 좋아 이제 뒤적뒤적 금방 돼 올리브오늘 추가해서 넣을게요 활용정정 치즈를 치즈 소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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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치즈 치즈 코스코 어때요? 맛이 있니? 네 엄마는 불닭소스하고 같이 엄마, 오이브 땡큐 오오오 이거지 이거지